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지 독성으로 깨달음을 이룬 수월스님 조선말 선종을 다시 일으킨 경어스님의 제자인 수월스님은 출가한 이래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 지나서나 수지 독성을 하였는데 수월스님은 지난 날을 해고하시면서 나는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수월스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나머 집에 머슴사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머슴사리를 하던 주인집에 경어스님이 들러서 하룻밤을 지낼 때면 수월스님이 기거하던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는 하였는데 수월스님은 이때 출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수월스님은 29세는 늦은 나이에 천장암에 출가를 하였지만 배움이 없어서 글을 읽을 줄 몰랐으므로 출가를 한 이후에 행자 시절부터 스님이 연보라는 소리를 기동량으로 듣고 천수경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성을 하였다 수월스님은 천장암에 행자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면 당가갔다 어느 날 수월스님이 밤늦게까지 물레방학관에서 천수경의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애우며 방아를 짓다가 너무나 고단한 나머지 돌학 속에 머리를 박은 채 잠이 들었다 천장암호 주지인 태어스님이 때마침 밖에서 이를 보고 암자로 돌아오는 길에 물레방학관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을 목격하였다 물레방학에는 물이 세차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웬일인지 방학공이 송일이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게 아닌가 더욱 놀라운 것은 방학공이가 하고맹에 매달려 있는데 수월행자가 돌학 속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태어스님이 재빨리 수월행자를 끌어내자마자 방학공이는 다시 방아를 찍기 시작했다 이 신기한 일을 겪고 나서 태어스님은 수월행자에게 삼위계를 주었다고 한다 천수경의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지송하여 번뇌망상가 업장이 완전히 녹아버린 수월행자 위에서는 물레방학 공이조차 멈춰버린 것 같다 또한 수월스님의 일화를 살펴보면 삼위계를 받은 해 수월스님은 7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였는데 이때에도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끊임없이 배웠다고 한다 7일째 되던 나의 밤 천장암 아랫마을 사람들은 천장암 근처에서 엄청난 불기둥이 일어나 산골짜기를 환히 밝히는 것을 목격했다 천장암에 불이 난 줄 알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이 바로 수월스님의 몸에서 나온 반강임을 알고 한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 후로 수월스님은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일생 동안 잠을 자지 않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신통력이 생겼다고 한다 스승인 경호스님이 열반에 드신 뒤인 1912년 무렵 수월스님은 당시 나라 잃은 조선 사람들이 쫓기듯 건너가던 도망강을 건너 북간다로 가셨다 거기서 스님은 낮으로는 소를 치며 틈틈이 큰 솥에 밥을 짓고 밤새워 짚신을 삼아 유랑하는 동포들이 오가는 길목에 그 주목밭과 짚신을 내놓아 그들이 주름배를 채우고 짚신을 갈아 신을 수 있게 하였다 스님은 열반에 드실 때까지 누더기 옷만 입고 늘 말없이 일을 하시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으며 산이나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다 주었다 그것이 스님이 평생을 초지일간한 수행이었다 나라를 잃고 나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따뜻한 의지체가 되어주신 수월스님이야말로 간세음보사르 화연일 것이다 일하는 수행자 수행하는 일꾼으로 불릴 만큼 중생을 위한 자부의 행을 멈추지 않았다 배움이 없는 까막눈 선사였음에도 금강산 마하연 선방의 조시를 지냈다 자취를 감춘 스승 경호선사를 찾아 함경북도를 떠돌던 수월선사는 북간도로 건너갔다 당시 비적들에 맞서 간도 집집마다 키우던 사나운 도사견들도 수월선사 앞에서는 엎드렸다고 한다 1928년 중국 흥룡강성에서 입적했다 그림자 없는 성자 수월스님 하마사 ridiculous 이런 시각 세계 참여자들 평화적인 신청으로 모의 정신을 위한